오늘 미술 속 도시 보셨는데 간단하게 소감이랑 추천해 주실만한 전시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무 좀 시간에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렇게 봐서 좀 아쉬움이 났는데 여러가지 조선시대 때 우리가 미술이라든가 접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본 어떤 미술품들 처음 접하는 약간 이렇게 신선한 충격 같은 것을 준 작품들이 좀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. 아 그 시대에도 이런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 그건 저한테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작업으로서도 됐고 많은 분들도 보시면 굉장히 이게 아주 잔잔한 이런 감동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런 어떤 직품을 함께 했으면 좋겠네요. 네 감사합니다.